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벌 원샷입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증시는 내렸고요.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증시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막판에 하락폭을 줄여나가면서 살짝 0.37포인트가량 오르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휴장으로 쉬어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마르면서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도 함께 보시죠. 니케이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는 살짝 쉬어갔습니다. 0.04% 내렸고요. 항생지수도 ELS 사태를 딛고 지난주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다가 월요일 시장에서는 내림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컴백한 중국 증시 1.56% 큰 오름폭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중국 증시에 최근 이런 흐름들 어디서 기인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 번째 칩스법 지원금 대상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거기다가 대출까지 함께 지원이 된다라는 소식 전해져 오고 있고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3천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보다도 더욱더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여야가 함께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비트코인 관련한 가상자산 관련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WTI 원유 선물 소폭 내림세로 마무리를 하면서 전일 79달러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면 78달러선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약간 심상치 않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중동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정확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을 크게 늘리면서 유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것을 막아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원유 생산이 이제 피크에 달했고 피크 아웃을 향해서 나아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의 의견도 함께 전했는데요. 전반적인 유가의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으니까 유가의 추이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간밤에 좀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FDA가 타그레이소의 병용 육법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한양행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U가 계속해서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애플은 애플뮤직이 유럽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반독점법에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과징금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바이트댄스 우리가 틱톡으로 알고 있는 기업인데 미성년 보호 위반 여부도 EU에서 조사한다라고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또 한 번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테슬라의 생태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주요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점이 찍혀있는 시장은 다름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 동안 8.76%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물론 여기에는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롤러코스터를 타긴 했습니다만 상해 종합지수도 생각보다 한 달 동안의 추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5.59% 상승. 닛케이는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 달 동안 5%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수 지수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한 달이었는데 S&P500과 나스닥 지수의 흐름과 함께 일단 지난 한 달간의 주요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테슬라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앞서서 필립증권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UAW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던 걸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전기차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이 부분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또 한 번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자금 공세와 함께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멕시코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놨는데 만약에 비아디가 멕시코 공장 건설을 해서 그곳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북미 3개국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GM이라던가 포드 같은 미국의 완성차 전통 업체들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두고 싸우고 있는 비아디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과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까지도 잠식해 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키우고 있고요. 샤워펑 같은 경우는 간밤에 나온 소식 대규모 인력 채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핵심은 또 자율주행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 투자도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앞세워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의 위협들 테슬라가 얼마나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밤에 개장할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주가 흐름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카의 약진도 테슬라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전년 대비 32%가량 늘었다. 역대 최다다라는 이야기도 내놨고 현대차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봤더니요. 하이브리드차 공장 국내 또 추가로 가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또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시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응하겠다. 여러가지 중국 증시의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출 우대금리까지도 인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더욱더 커지는 거겠죠. 지금 현재 대출금리라고 할 수 있는 1년 만기 LPR은 3.45% 우리가 주담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5년 만기 LPR이 4.2%인데요. 수개월째 동결 상태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정이 나게 될지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칩스법 이야기 저희가 안 할 수 없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1번 타자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큰 목적이었던 만큼 방산 쪽 반도체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1억 6천억 달러, 1억 6천 달러 정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간밤에 남았던 3번 타자가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업체로는 첫 번째로 칩스법의 보조금을 수령을 하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첫 번째 임기 중에 마지막 국정연설이 3월 7일입니다. 이에 앞서서 아무래도 칩스법의 구체적인 지원 기업들, 지원 규모들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결정이 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자국 기업들로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공장에 짓게 될 반도체 공장들에 투입할 자금들까지 함께해서 계속해서 이 칩스법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떨지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증시의 어제 반등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른 국가와 조금 다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AI 쪽으로 쏠림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모멘텀을 안고 있는 저 PBR로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 PBR주의 질주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흐름이죠. 그 힘으로 코스피는 1%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2,7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아쉽긴 했죠. 어제 0.1%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2차전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르진 못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차전지가 조정을 받았다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최저한세 세금 폭탄 우려감이라는 점인데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특정 국가에서 세금을 아끼면 감면받거나 하게 되면 자국에게 그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OECD 주도로 협약을 맺었던 건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에 이미 법제화를 끝냈습니다. 적용은 이미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1분기부터 적용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사실 그렇게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2번보다는 1번.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IRA의 부정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믿었던 바이든마저라고 의구심이 제기가 되면서 2차전지 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올랐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지수 기여도가 꽤 컸습니다. 상승률의 한 37%를 기여를 해줬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저 PBR 컨셉이 지수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시면 전기가스가 10% 그 밖의 보험, 은행, 증권, 자동차 빨간색 표시가 된 게 다 저 PBR주인데요. 갑자기 전기가스 사실 어제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공기업 이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될 텐데 시장에서 업계 안팎에서 꼽고 있는 그 뼈대는 세제 혜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봤을 때 지금 경영 승계 그런 구도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자고 저 PBR에서 탈피를 하는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세금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 가지 사실 기업별로 고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기업이 무엇일까라는 연결고리로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해드린 게 정부 지분이 많은 공기업은 그래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조금 더 유연하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또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준에 주주가치 재고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이제 재료로 작용하면서 어제 보여드린 종목들 모두 급등을 했죠. 최대 주주도 어제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분 75% 가장 많이 있는 쪽이 지역난방공사인데 그 영향 덕분인지 어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PBR로 보셨을 때 확실히 한 배 이상보다 한 배 미만의 종목들의 실세 탄력이 두 자릿수 상승률로 컸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들 보실 때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 요소들, 팩터들 같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된 표현으로 정부의 약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발표일정은 26일입니다. 자 그 일정과 맞닿아서 우리가 세로 뉴스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배당기산일입니다. 기업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2월 말 정도에, 3월 말 정도에 이게 지난해부터 바뀌어서 지난해 말에 원래 배당기산일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로 미룬 기업들입니다. 이거 일정 맞닿아서 차익실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 이런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배당 나 포기할래 라는 그런 매물 압박과 배당 끝까지 끌고 가서 받을래 라는 매수 압박, 매매 공방 펼쳐질 가능성이 일정 앞뒤로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의 일본 차별화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참고한 쪽이 일본의 모델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PBR 한 배를 회복해서 랠리와 동참하는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PBR 한 배 근처에서 회복하다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승 랠리에 소외되는 PBR 한 배 미만의 종목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의 차별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3월 중에 주주총회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논쟁거리가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상승 재료로 작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주주, 지배구조 안에서 집안싸움, 표 대결로 집안싸움이 난다. 혹은 행동주의 펀드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 조금 더 주주 친화 정책을 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상승 재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저 PBR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거의 맥락이 갔죠. 만약에 주주총회 때 이런 지점이 부각되는 기업이 있다면 이를테면 지주사나 지배구조 관련 기업들의 이런 포인트들이 부각이 된다면 상승 재료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 나옵니다. 앞뒤로 해서 4월, 5월, 6월에는 사실 세롯뉴스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이 4월 10일 예정인데 두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차지하더라도 지금 밀고 있는 증시 부양책을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물음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차피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실성. 이 즈음 돼서는 차이 시련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5월, 6월 FOMC 미국입니다. 금리 인하 이쯤 나와줘야 하는데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 이것을 가지고 또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고요. 6월에는 우리나라 국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게 되죠.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확실성 존재합니다. 연장을 하게 된다면 부양정책 의지 좋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해외 투자자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측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매도가 허용된다고 하면 국매도 수급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의 선택지가 코스피 200 한정으로 조건부 국매도 재개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부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움직였던 시간대 특징주들 보시면 빨간색은 상승했던 종목 파란색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호실적 기록하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이렇게 주가의 차별화가 나왔고요. 네이버 취지직 어제부터 누구나 방송 가능하다라는 재료로 움직였던 광고 관련주 시간 외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웹툰, AI 그리고 코인의 급등세에 힘입어서 관련 테마주들도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2차 전지 셀 기업들 양극재 부진하지만 전해액 쪽은 여전히 나는 다르다라는 주가의 탄력도를 자랑하고 있죠. 엔캠이 대장주격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밖의 지분이 엮여있는 기업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초전도체 테마나 투자 경고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익 모멘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게 유틸리티입니다. 사실 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한국전력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풀어드렸던 건데요. 한번 보시죠. 1분기 기준으로 컨센서스입니다. 이익이 조금 더 양호해질 것이다. 눈높이가 올라가는 쪽. 한 달 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쪽이 확실히 유틸리티고. 그 다음이 증권 은행 쪽입니다. 하위 업종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화학이 가장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고요. IT 가정 철강,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요즘 IT 하드웨어 쪽이 좀 부진한데 그 이면에는 이런 점이 또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 모멘텀 상위 업종, 유틸리티 운송 쪽입니다. 이쪽도 한번 같이 보셔야겠고요. 디스플레이는 적자 전환 예상이죠.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